고속도로 운전자 10명 가운데 4명이 졸음운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서 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9.5%가 졸음운전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 가운데 19%는 졸음운전 중 사고가 날 뻔했다고 답했습니다. 차량 유형별로는 화물차 운전사의 51%가 일주일 내 졸음운전 경험이 있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졸음이 오는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.